안녕하세요. EBS 사회탐구 대표 윤리감사 김종익을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오니까 상당히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광주에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도 가깝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가까운데 지금 자제분이 중학교 3학년이시면 아마 부모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애가 공부를 하나? 애가 도대체 대학에 갈 마음은 있는가? 라고 전쟁과 갈등 그 집안이 지금 전쟁과 평화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실 텐데 그 전쟁과 평화의 집안을 보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 자제분께서 고등학교 3년을 지내실 테니까 평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EBS에서 강의는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학생들 만나면 소위 말해서 수업 코칭이나 아니면 학습법 코칭을 많이 해주거든요. 11년 동안 현장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고등학교 3년을 보내야 되는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의 자제분들 아주 소중한 자제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지내게 될 것이며 그런데 여기 국영사 학습법이나 탐구 영역 학습법도 알려드릴 텐데 약간 생소한 단어가 보이는데요. 여기 듀냐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입시설명의 강사가 표준어도 안 쓰고 앞에다가 듀냐 써놓고 물어본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자제분이 고등학교에 가시면요. 듀냐가 바로 뭐냐면 EBSI를 한글 자판으로 치면 듀냐가 됩니다. 오늘 하나 배우신 거예요. 자제분이 집에 가셔서 고등학교 가는데 듀냐 듀냐 그러면 괜히 너 왜 말을 그렇게 줄여서 쓰니 라고 하면 아시죠. 요즘 뭐라고 학생들이 하게 되는지. 그래서 심지어 EBSI 사이트를 들어가면 EBSI라고 안 하고 듀냐라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듀냐라는 건 EBSI라는 걸 기억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중학교 3학년 자제분들을 두고 계신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학교를 막 즐겁게 다니고 있는 와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자 내년도 2019년도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제 내 소중한 자녀의 아름다운 교복을 맞추고 학교에 자제분이 진학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제분들도 좀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부모님들이 다녀보셨지만 좀 다르죠. 그런데 더 많이 다르죠.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부모님께서 중학교를 다니실 때는 중학교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행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 동안 학교에서 그렇게 부모님 세대만큼 많은 공부를 하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수업시간도 늘어나고 선택적으로 자율학습도 하게 되면서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긴장을 하는데 이 긴장은 딱 몇 주 정도 지나면 인간이 과학적으로 풀리냐면 3주면 끝이 딱 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어머님 아버님들은 약간 좀 뿌듯한 게 3주 가실 거예요.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자율학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는 거구나 라고 하지만 3주 딱 지나잖아요. 적응하고 4월부터 학교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약간 체험학습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소풍을 가고 체육대를 가고 그리고 5월이 되면 뭘 하냐면 제 뒤에 고옥재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시겠지만 지금 대학교를 진학하는 게 수시모집이 있고 정시가 있죠. 수시모집은 여기 계신 본인들 퀴즈로 무엇으로 대학을 가죠? 보통 수시모집은 내신으로 가잖아요. 그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내신시험을 5월에 봅니다. 그런데 5월에 보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자제분들은 이 내신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처럼 일찍 끝나는 날, 첫 번째 행복 그래서 고등학교 첫 내신시험을 딱 보고 집에 와서 부모님들이 뭐라 하시겠죠? 야, 또 수시모집이 중요한데 아무리 정시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수시모집 보는데 열심히 시험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딱 이때 여러분 자제분이 이렇게 말하죠. 엄마, 나는 수포자야. 수시모집 포기차. 엄마, 내신 3년 동안 쌓기 힘들어. 내가 한 번에 보여줄게. 정시는 수능 100%야. 그러니까 엄마, 나를 믿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재밌게 영위하는 시간.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옆에 계신 소중한 자제분을 아주 잘 관찰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이 정말 엄청나게 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이 기간에 자제분들을 잘 감시를 하셔야 되는데 감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뭘 봐야 되냐면 내 자녀가 지금 스스로 공부하는 교재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즘 오늘 오신 부모님들 중에 적으실 부분이 있으면 적어놓으셨다가 이때 5월이 되면 내 자녀가 지금 스스로 공부하는 교재가 있는지 한 번 체크를 해봐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될 때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5월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다시 방학이 시작이 되죠. 방학이 되면 여러분 자제분들은 어머님, 아버님이 했던 행동 그대로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도 학교 다니실 때 방학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계획표를 마구마구 세우죠. 부족했던 국어 이렇게 해야지, 영어 해야지, 수학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방학 끝나게 되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여기 이렇게 뭔가 꽉 막혀있죠.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 직장에 출근하셨다가 주말에 쉬시고 다시 출근해야 되는 일요일 저녁의 그 마음을 이 고1 소중한 자제분들도 똑같이 방학 때 갔게 되면서 방학 동안에 진짜입니다. 85% 학생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학교를 간다는 핑계로 학교가 방과 후 학습을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전혀 안 해요. 진짜 고1은 그럽니다. 안 합니다. 왜 공부를 안 하냐면 학교를 가보면 반에 공부한 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세대 때는 학교에서 이렇게 그래도 쉬는 시간에 앉아서 공부한 학생이 있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문화에 있다 보니까 그냥 방학을 쉽사리 훅 지내고 2학기 되면 제주도니까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많이 오죠. 그 많이 온 제주도에서 본 학생들이 학구열이 불타 보입니까? 수학료에 오면. 아니죠. 보셨잖아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면 선배들이 수능을 보는데 이때 모든 전국의 고등학교가 웃겨집니다. 수능은 고3이 보고 수능이 끝나면 고3이 놀아야 되는데 다 같이 놀아요. 학교가 단결력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가 이때쯤 아이들이 이렇게 노니까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축제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제분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축제 참가할 거야. 왜? 라고 물어보면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돼요. 아주 자기 합류하죠.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부모님들께서는 아까 5월 달에 내 자녀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체크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3월에 입학할 때는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진로 희망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3월 달에요. 학생을 상담해서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하면요. 가관입니다. 분명히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군인이에요. 유진초이 리꼬자 이게 드라마가 묘하게 따라갑니다. 정말 그래요. 한창 드라마가 파스타 만들고 있을 때는 한 반에 5명 이상이 셰프예요. 그 모 분이 이러고 있을 때도 그랬어요. 공군 비행 나오는 드라마 뜨면 아이들 공사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요. 매체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지금 진로 희망 꿈 1등은 유튜버입니다. 보이는 바대로 가요. 그래서 학생들을 앉혀놓고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려고 고1 학생한테 꿈이 뭐니? 라고 부러오면 군인이요. 왜? 드라마에서 봤어요. 그 다음 그걸 생기부에 적어줄까요? 꿈, 군인, 이유, 드라마 때문에. 그 다음 어느 입학사정관이 아, 이 학생 훌륭하다. 드라마 보고 진로를 잡거나 그런데 정말 90% 이상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작성할 때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책입니다. 책. 책. 그래서 내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동안 책 두 권만 봐도 이 학생은 다독왕이에요. 그 정도로 책도 안 봅니다. 책으로 진로를 연계시켜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재미있게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내년에 2019년도를 지나게 되고 여기 지금 중3 학생들도 앉아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현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많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가 지금 말한 시간처럼 갈 거다. 라고 하면 피직피직 웃어요. 설마? 라고 하지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지나가기 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진로 희망도 봤지만 무엇을 받냐면요. 원하는 대학교 3지망을 보통 모든 고등학교들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느 대학교를 가고 싶은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중3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대다수 가지고 있냐면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난 제주도에 있으니까 제주대는 가겠지. 이러고 고등학교를 와서 1지망, 2지망, 3지망 쓰라 하면 3지망에다가 어디부터 적혀있어 다 이래요. 중학교 때 내가 좀 공부했다. 내신 90% 이상이다 싶으면 3지망에 성균관대 2지망에 고려대 1지망에 서울대 딱 기차게 써놓고 공부가 내가 중학교 때 중위권이다. 라고 싶으면 양심상 서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서울대는 서울대 그러니까 꼭 이런 또 핑계를 대요. 서울대는 가는 아이들이 가는 거야. 그래서 1지망에 연대 2지망에 시립대 3지망에 중앙대 이런 식으로 적는다고요. 그러니까 제주대는 잘 안 적어요. 중학교 때 공부가 하이권이다 싶으면 그때 이제 1지망이 아니라 3지망에 제주대를 적어놓고 2학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제 현실을 알았어요. 현실을 알았는데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자제분이 제일 공부를 안 하는 학년이 2학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현장 제가 고등학교에만 11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남고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꺼려하는 담임이 2학년입니다. 문제도 제일 많이 터지고 왜냐하면 2학년은요. 첫 번째 학교의 주인이에요. 3학년 학생들은 누가 뭐라 해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면 이제 그 학교 사정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님들 계시면 군대로 치면 상병 5호봉 이상이에요. 학교를 파악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시간표를 자기가 운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학교를 갔어요. 부모님들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1교시 딱 보고 국어 잠 2교시 수학 나의 길이 아니에요. 3교시 체육 하트 그려놓고 4교시는 최고의 집중력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 밥 먹잖아요. 그래서 수업에 보면 4교시가 수업이 제일 효과가 좋아요. 학생들이 끝날 때까지 초롱초롱 하거든요.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점심시간 지나고 5교시가 되면 외계어를 필기하기 시작하고 6교시, 7교시 끝나고 이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과 야간 자율학습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는데 2학년 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학교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선택제로 운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선택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소위 학교에서는 그 수많은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출석체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탈이 일어날 시기가 바로 고2인 거죠.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이 선택이에요. 부모님 세대처럼 학생들이 그냥 학교에 남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남고 싶으면 남고 안 남고 싶으면 안 남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디 갔다 왔니?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어?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런데 이때 이제 시간표도 자기가 짜면서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무엇도 하냐면 교육과정과 학사 일정도 자기가 운영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학교를 이제 입학해서 고1이 아니라 고2다 보니까 자 보세요. 작년에 고1 때는 긴장했지만 3월 되면 고2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 적응이 돼서 담임선생님이 누굴까? 딱 이제 배치가 되면 올 한해 좀 힘들겠는데 올 한해 좀 편하겠는데 하다가 3월만 좀 긴장하고 4월부터는 스스로 기다리는 거죠. 3월만 버티자. 4월되면 소풍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리고 난 1학년 때 선언했어. 나는 수포자. 그러니까 시험기간 기다리고 방학 기다리고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지만 2학년 때 이제 또 무엇도 가냐면 수련회도 가고 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을 갑니다. 자 그러고 나면 2학년이 지나가고 똑같이 딴 또 뭐예요? 수능 끝난 선배들하고 똑같이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되면 정말 이제 급한 게 뭐냐면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은요. 지금 자제분들이 2019년도에 입학해서 19년 2020년 2021년에 고3이 아니에요. 여기 중3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고3이 수능이 끝나면 고2가 고3이에요. 맞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수능 D- 며칠 남지 않았어요. 제 20일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D- 20이 끝나면요. 모든 입시 사이트 당연히 우리 듀니아도 D- 365로 바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2 아이들이 고3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실제 고3을 언제 준비하냐면 11월 12월 지나고 그 다음 연도에 고3을 준비하니까 며칠이 지금 날아가냐면 60일 가량을 뺏기고 그리고 고3을 준비하니까 고3이 짧아지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님들께서 잘 여기 중3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고3이 되는 시점은 고2 수능이 끝나면 선배들의 수능이 끝나면 그때가 고3입니다. 그때부터 긴장하셔야 돼요. 모든 사이트들 EBS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예비 고2 학생들 대상으로 수능 강좌가 오픈이 되고 돌아가는데 학생들은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가게 되는 거죠. 자 3학년 방향은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놓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렇게 지금 가능하시다면 찍어놓으셨다가 내 자재가 지금 고3인데 이러고 있는가 저렇게 행동하고 있을까라는 걸 한번 그 당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해본 바로는요.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였는데 우리 반에 꼴등으로 들어온 학생이 있어요. 전교 330등 그렇지만 졸업할 때 제가 몇 등으로 시켰냐면 엊그저께도 전화가 왔는데 전교 25등으로 졸업시켰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전교 80등으로 들어온 학생 전국 수석으로 졸업한 케이스도 봤고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전교 250등이던 학생 자신의 여자친구가 공부하면서 서울시립대 경영학과도 보내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고등학교 충분히 3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 부님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는데 그 시간이 고1, 고2 지나면서 30%씩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해보려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고등학교 3학년 가기까지 여기 지금 관심 갖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왔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여기 대입제도 개편은 제 뒤에 고옥재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실 거거든요. 이 부분은 따로 촬영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도 있습니다. 공부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 국어. 정말 중요한 과목이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1교시를 보게 되는 국어 같은 경우 너무나 중요한 과목이고 중요한 시험인데요. 대다수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대표 과목입니다. 왜 국어를 공부를 안 하냐면요. 학생들 물어보면 대답이 가관이에요. 읽을 수는 있잖아요. 아주 우리의 훌륭하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자제분들 중에 하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마찬가지로 국어 공부 안 하고요. 특히 최상위권, 상위권일수록 국어 공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내가 책을 봤다, 공부 좀 했다 싶으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의 국어 시험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통 국어 시험이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왼쪽에 지문이 등장하고 오른쪽에 그 지문에 해당하는 문항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문항이 한 3개 정도, 많게는 4개 정도 배치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시험은 이 지문이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 책만 잘 많이 봤던 학생들은 1학년 때 점수가 잘 나옵니다. 이거는 2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학년 때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다가 3학년이 되면요. 지금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내가 속한 학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수능을 다시 보는 재수생, 소위 말해서 N수생과 같이 보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고3이 됐을 때 6월과 9월 모의고사입니다. 그 6월, 9월 모의고사는 재수생과 함께 보는 모의고사인데 그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국어 시험은 필히 성적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우리 반이었던 학생, 3학년 때 우리 반이었던 학생도 최상위권이었어요. 국어 공부를 등한시했습니다. 9월까지 모의고사 받는데 전 영역 1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 수능 봤는데요. 국어 몇 등급 나왔냐면 3등급 나왔습니다. 다음날 수능 끝나고 와가지고 남자아이가 눈에 그렁그렁 눈물을 달고 펑펑 울었어요. 절았고. 국어 시험은 그 정도로 실패가 납니다. 1교시라는 부담감도 있고 중학감도 있기 때문에요. 국어 공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시작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월 되면 내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는 교제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 기본이 바로 국어입니다. 국어 교제는요. 내년에 자제분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시면 부모님이 주시기엔 선물이고 자녀가 느끼기엔 족쇄이겠지만 국어 문제집 한 권을 사서 주셔야 돼요. 주시고 풀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국어 문제집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쪽의 짐은 오른쪽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집으로 하면 이게 두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시험지 모의고사는 큰데 문제집은 작다 보니까 왼쪽 한 페이지의 제시문 오른쪽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 제시문 푸는데 보통 학생들이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정답까지 체크하는데 그렇다면 제시문과 문제를 풀면 몇 페이지냐면 두 페이지인 거죠. 그렇다면 하루에 몇 분만 공부하면 국어 문제집 두 페이지를 풀 수 있죠. 10분. 하위권은 30분 걸립니다. 30분 동안 두 페이지입니다. 보통 국어 문제집이 총 몇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냐면 200페이지 내외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두 쪽만 국어 문제집 공부하면 며칠이면 풀 수 있죠. 100일이죠. 수치상으로. 그렇다면 3월에 자제분 입학해서 1년 동안 하루에 정말 적은 양 국어 문제집 두 쪽만 풀어도 1학년 동안 몇 권 문제집 국어 풀어야 맞냐면 두 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두 권 풀면 최상위 권입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10분의 제시문 하나? 그렇다면 쉬는 시간에 제시문 하나씩 풀면서 하루에 국어 제시문 5개만 보면 그렇다면 하루에 10페이지 볼 수 있으니까 국어 문제집 한 권이 며칠에 끝나요? 20일이면 끝나겠죠.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계산해 봐도 고등학교 1학년 동안 국어 문제집을 10권 이상 풀어야 맞는데 두 권도 채 못 풀어요. 반에서 한 3명 정도만 두 권, 세 권, 네 권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시작은 국어에 있어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잖아요. 하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그래서 그렇다면 국어 공부는 언제 해야 되는가? 당연히 오전입니다. 국어 시험을 오전에 보는데 자, 보세요. 인간은요. 관성의 법칙이에요. 놀다 보면 놀고 싶고 공부해야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내가 계속 국어를 공부했던 습관이 있어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1교시 때 국어를 풀 수 있는 거지 나는 아침 내내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이제 나오면 안 돼요. 엄마, 나는 저녁형 인간이야. 그럼 수능 저녁에 봐요? 그 학생을 위해 저녁에 수능 따로 보는 거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좋은 공부법은요. 1학년 때 자신의 공부법을 익힐 때 학교에 가자마자 국어 문제집을 꺼내서 제시문 하루에 두 개만 봐도 성공하는 겁니다. 두 개만. 네 페이지. 이게 시작이에요. 너무 많은 양. 여기 있는 중3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양 아예 잡지 마시고 내가 하루에 국어 문제집 두 개 제시문만 보자. 하루에 네 페이지만. 그렇게만 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1학년 때는요. 국어 문제집을 보면 기본편 같은 거 구매하시면요. 국어가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문학 작품하고 비문학. 비문학은 쉽게 말하면 우리 신문 사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정치, 과학, 예술 이런 것들 나오는 철학. 문학 작품은 문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다 종합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하루에 문학 하나, 비문학 하나. 그래서 문제집들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하루에 문학 몇 개 보고 비문학 몇 개 봐라. 이런 문제집 아무거나 구매하셔서 아니면 본인들이 구매하셔서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키시면 됩니다. 아직 1학년 때는 무엇을 나눠가지고 국어 선택과목이 있다던데 선택과목은 뭘 선택할지 이게 아니고 국어로서 공부에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하죠. 수학이죠. 너무나 학생들도 싫어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대다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진짜 마음 아픈 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감독을 들어가면 지금 아이들이 대학 가려고 수능 시험 보고 있잖아요. 1교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풀거든요. 2교시는 시험지 나눠주기 2교시가 수학이거든요. 나눠주기 전에 잡니다. 아까 수시 포기자도 수포자지만 수학 포기자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행 중3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은 교육과정은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대학교에 진학할 때 지금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과가 나눠 학생들은 수학 지금 나형을 보고 이과가 나눠 학생들은 수학 가형을 보죠.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앉아계신 중3 학생들 말고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수학이 좀 못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로 갑니까? 이과로 갑니까? 문과로 가죠. 수학에 대해 좀 자신 있고 공부 있고 이공계 관심이 있으면 이과로 가겠죠. 그래서 문, 이과가 나눠져서 따로 경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없죠. 문, 이과 구분이 없이 수학이 통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학을 못하던 학생이나 잘하던 학생이나 지금 여러분 선배보다 수학의 경쟁이 치열할까요? 치열하지 않을까요? 훨씬 치열해지죠. 다 섞여 있잖아요. 지표만 말씀드리면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수학을 얼마나 안 하냐면 자 한 과목의 상위 4% 1등급입니다. 11% 2등급, 23% 3등급입니다. 4등급이 40%인데 수학은 4등급만 넘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1등급 컷이 85점이고 2등급 컷이 70점대고 3등급 컷이 60점대라면 4등급 컷은 몇으로 보통 나오냐면 40점대입니다. 반절을 못 맞춰도 4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대다수의 60% 이상의 아이들은 수학 시험지를 받아들면 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수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입문계에서 소위 말해서 지금 중3 학생들 선배 같은 경우는 수학에 내가 조금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 문과로 가서 이과로 갔던 학생도 수학 나형으로 수능을 돌려서 조금만 공부하면 4등급 맞을 수 있어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사라진 거죠. 그래서 내 자녀가 수포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중학교 때부터 했다 하더라도 절대 이제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할 일은 무엇이냐면 중학교 3학년 하위권이라면 교육과정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돼요. 지금 수학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수학 같은 경우에 최상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면 여기도 한번 물어볼게요. 내 자녀가 지금 중3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현재 중3인데 고등학교 수학 선행을 했다.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뭐 저 감사 나온 거 아니에요. 손 드셔도 돼요. 들어보세요. 자 많은 학생들이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했어요. 제가 현장 가서 그래서 현장에 한 반에 한 35명 40명 아이들을 놓고 자 나는 솔직히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학 선행했다. 손 들어보라고 하면 반절 이상이 들어요. 지금처럼. 자 그렇다면 수학 선행을 했으면 고등학교 입학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모님 세대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자 수학 정석 보셨죠? 정석 보셨죠? 자 수학의 정석을 부모님들 펼쳤습니다. 기억나시죠? 집합, 행렬 보다간 100페이지 넘어서 3차 방정식 나의 길이 아니에요. 덮어. 그리고 다시 방학 때 다시 펼치죠. 그래서 나중에 정석 보면 앞부분만 시커메요. 이게 여러분 자제 선행학습 수학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데요. 정말 철저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자녀가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학습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지금 체크했는데 안 돼있다 라고 하면 과감히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학생들이 어떤 프라이드를 갖냐면 학생들도 똑같아요. 중3 학생인데 야 너 중3 거 공부하냐? 난 고1 거 배워. 모르면서.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한번 꼭 지금 내 자녀가 수학 선행하고 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 체크는 자녀 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직접 학원에 전화를 하시거나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내 자녀가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꼭 체크를 하시고 선행이 의미가 없다 싶으면 당장 지금 중학교 교육과정부터 복습을 시켜놓고 올려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시험이요. 과거에 부모님들이 보던 시험이나 그리고 그 이전 선배들이 보던 것처럼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충분히 현행 교육과정과 스스로의 공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과도한 학습량을 요구하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주변 학생들이 하는데 항상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제 자녀가 지금 첫째 6살인데 애가 아직 한글을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유치원과 아이들이 막 읽는단 말이에요. 영어로도 하고 그렇다면 저도 막 욕심이 생기죠. 애가 한글을 과외를 시켜야 되나 집에서 한글을 맨날 틀어줘야 되나 똑같다고요. 옆집 갔더니 옆집 누구는 지금 고등학교 선행학습하면서 수터는 수터 다 끝내고 미적분 기아백 타고 있대. 그렇다고 해서 따라갈 일이 아니고 충분히 내 자녀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제일 잘 체크해야 되는 게 수학인데 자 보세요. 아까 국어는 하루에 두 페이지 풀면 일련에 두 권입니다. 그렇다면 수학 문제집은요. 과거 부모님 세대가 보던 거하고 배치만 달라졌지 내용은 똑같아요. 아이들도 똑같이 지금 개념 원리 보고 있고 정석 보고 있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수학은 정석이나 개념 원리로 기본 봤을 때 수원 같은 경우요.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수원 문제집 같은 경우 300페이지 내외입니다. 자 그러면 수학은 단순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몇 페이지 보면 1년 동안 한 권 볼 수 있을까요? 한 페이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적으로 전교 꼴등으로 들어온 학생을 전교 25등으로 졸업시키면서 제가 제시했던 공부 방법이에요. 너 할 수 있겠냐? 하루에 국어 두 쪽. 수학은 하루에 한 쪽. 내가 너한테 쉼터를 마련해 줄게. 목차 나오면 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늘 두 페이지인데 문제집 보다 보면 쉬어가기 그런 코너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가 희망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하면 국어 문제집 1년에 두 권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동안 수학 문제집 한 권은 제대로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포를 한다고요. 이게 약간 좀 마음 아프지 않아요? 하루에 한 쪽만 이해를 하면 수학 수포자가 안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자녀가 3월부터 11월까지 그렇게 재밌게 영이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수학 같은 경우. 세 번째는 영어인데요. 영어는 아까 초반에 모두발언 하셨을 때 들으셨던 것처럼 연계율이 높아요. 연계율이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연계율이 높긴 하고 당연히 듣기 평가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듣기 평가를 아까 여기 JDC 같은 경우는 또 조건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듣기를 학생들이 따로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케이스는 듣기입니다. 영어 듣기는 안 들으면 안 들려요. 학생들이 J시라는 문항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 들어본 학생이 있겠지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영어 시험 문제는 뭐냐면 물건 계산입니다. 그래서 물건 계산.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얼마입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달러 체크했는데 갑자기 DC 할인 나오고 그런데 이 카드는 몇 프로 할인되고 이 카드는 몇 프로 할인되고 그래서 카드 제시했더니 마지막에 뭘 아니면 갑자기 이 카드는 안 되는데요? 그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들 안 들려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요. 그 문제. 그렇다면 국어는 아침에 공부하고 영어는 언제 공부하면 좋을까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끝나고 밥 먹고 3교시 영어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장 경험해 보셨겠지만 추운 날씨에 따뜻한 난방 가운데서 1교시 긴장, 초긴장, 2교시 수학 끝나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도시락 먹고 3교시 시작 종이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졸려요. 진짜. 그래서 영어 공부는 언제 해야 되냐면 점심시간에 해야 됩니다. 점심밥 먹고 이게 여기에 앉아계신 중3 학생들이 내년에 견뎌야 할 무게감입니다. 제가 점심을 먹고 학급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펼치면 주변 학생들이 뭐라 할까요? 야 너 멋있다. 너 정말 공부 잘하는구나.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공부를 요즘 드러내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영어는 짜투리 시간에 제일 공부하기 좋은 게 여기 나와 있는 어휘예요. 그런데 어휘도 공부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잘 기억하세요. 중3 학생분들. 단어장 외우는 거 필패입니다. 필패. 학생들이 단어장. 부모님 세대로 말씀해 드릴게요. 부모님 세대가 성문 영어랄지 아니면 혹시 우선순위 영단어 이런 거 보셨나요? 이것도 수학의 정석과 똑같아요. 앞부분만 시커메요. 단어장도 외우다 보면 이게 아는 단어도 나오고 단어장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학생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영어 문제집 같은 경우 이제 국어하고 수학 알려드렸죠. 영어 문제집은 보통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있냐면 똑같아요. 국어랑. 위에 제시문. 밑에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 풀이 나와 있고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제시문 하나예요. 보통 제시문 하나 학생들이 최하위권이면 그 안에 있는 단어 스스로 다 찾아가지고 풀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냐면 30분입니다. 그렇다면 하위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제시문 두 개 보면 두 페이지 마찬가지로 하루에 두 페이지 영어만 봐도 100일이 지나면 영어 문제집 한 권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일련의 학습법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양을 늘려내냐. 이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의 공부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어, 영어, 수학 지금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국어 하루에 두 페이지, 수학 하루에 한 페이지, 영어 하루에 두 페이지. 어떻게 이걸 못하지? 못해. 누가? 여기 앉아있는 너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스피드가 붙기 시작하면요. 보통 이제 내 자재가 인소울 정도 할 실력이다 싶으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하냐면 국어 문제는 못해도 하루에 제시문 다섯 개, 여섯 개는 봐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냐면 100분 정도 들어가요. 적게는 상위권이면 60분이면 해냅니다. 수학, 수학 같은 경우에 최상위권 기준 말씀드리면 여기 관심 가지신 분이 있겠지만 하루에 100문제 이상씩 아이들 풀어납니다.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 아까 문제집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 자녀가 그래도 공부를 좀 고등학교 가서 하나 싶으면 하루에 10페이지 이상 봐야 맞아요. 10페이지 이상, 수학은. 수학 하루에 10페이지 이상 보려면 그것도 한 10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제시문 몇 개씩 보냐면 내 자녀가 정말 제주도를 벗어나서 서울로 가고 싶다면 하루에 제시문 10개 이상은 봐야 맞습니다. 그리고 어휘는 어떻게 되냐면 단어장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10개 제시문에서 스스로 찾은 단어를 따로 단어장 만들어서 들고 다녀야 영어 공부하는 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다른 방법 하고 있다면 그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어 공부하는데 자기의 문제집 먹고 학교에서 엄마 해. 수학은 어떻게 하니? 학원 다녀. 영어는 절대평가야. 이 학생들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자, 그럼 보세요. 국어 하루에 최소한 1시간 필요하고 영어 하루에 1시간 필요하고 수학 하루에 1시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가면 이제 방과학습 프로그램까지 해서 저녁 9교시까지 수업을 듣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선택한 야간 자율학습이에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 해봐야 이게 2시간 좀 남짓이거든요. 그 다음 하루에 국어, 영어, 수학 공부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학생들 상담 받아보면 학생들이 뭘 하냐면 자, 너 국어는 어떻게 하니? 아, 국어 이때 야간 자율학습 1차 시대 해요. 수학은 언제? 2차 시대 해요. 영어는 언제 하니? 집에 가서. 거짓말이죠. 집에 가서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모든 공부는 학교에서 끝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을 쓰지 않으면 수능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투리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최소한 30분만 빼와서 아침에 학교 갔던 시간에 국어 조금 하고 점심 먹고 나서 그 이후 시간에 점심 시간 이후에 잠깐 영어 제시문 몇 개 보고 그리고 저녁 야간 자격 시간에 국어, 영어 못 했던 거 조금 체크하고 수학, 내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을 공부하면 되는데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자제분들에게 그리고 여기 중3 학생들 내년에 입학하시면 지금부터도 마찬가지고 방대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과도한 학습량 계획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만 하셔도 내년에 가서 크게 빛을 봅니다. 정말 아까 전교 꼴등학생 계속 말씀드리는데 330등으로 입학했던 우리의 학교 1학년 9반의 그 소중했던 학생 330등이었던 학생이 이 학생이 제가 제시했던 그 공부하고 그 다음 6월 모의고사 때 등수가 200등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 때 전교 100등 그러니까 얘가 재미가 생긴 거죠. 그 다음 전교 330등이 전교 100등까지 올라갈 때 나머지 220명 뭐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냐면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한테 아주 반가운 소리를 자제분이 할 겁니다. 엄마 나 공부할 테니까 문제집 사게 카드 줘. 사요. 사서 학교 가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두 페이지 풀고 1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고3 졸업 경험해봤죠. 고3 졸업하고 그걸 재활용장에 버려요. 그러면 누가 이걸 가져가냐면 새로 입학한 입학생이 주우러 갑니다. 왜? 학교에서 이런 거 하거든요. 오늘 고3 학생들이 수능 끝나서 문제집을 버립니다. 관심 있는 학생 재활용장 가보세요. 가요. 야 이거 진짜 좋다. 새 거야 새 거. 가져와. 그대로 3년 뒤에 또 버려요. 그러면 3년 뒤에 또 주워와. 선생님 저 문제집 새 거 주웠어요. 펼쳐보면 2012년도 거 가져왔어요. 얼마나 공부를 안 하니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고등학교 입학하시면 좀 귀찮고 짜증나긴 하겠지만 문제집을 주면서 하루에 이만큼만 해보자고 알아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도록 유도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국사인데 제일 심각합니다. 자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안 해서 최근에는 정말 학생들이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모를 정도로 한국사 공부를 안 한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면 한국사는 부담 주지 마세요. 한국사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따로 공부 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 교육과정상에 충실히 따라가면서 공부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는 게 맞아요. 절대평가니까. 한국사를 따로 시간대.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언제 지금 한국사를 따로 떼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자녀가 집에 와서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에 공부한다고 하는데 책상에 한국사가 놓여있다. 모범직한 학생이죠.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내 자녀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사는요. 언제 하면 되냐면 한국사가 정말 많이 잊어버리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어머니 아버님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분명히 고등학교 다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건 학생들도 똑같아요.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은 구석기 전문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구석기 열심히 해. 수렵과 채집 부모님도 기억나시죠? 70만 년 전 뗀석기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보고 삼국시대 지도 나오면 벌써 머리 아파요. 부여 나오고 시작하고 무슨 막 민며느리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배치가 너무 어려워. 손 놓는 거 똑같아요. 지금 아이들도 그래서 국사도 아이들이 매번 앞부분만 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거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서로 막 보면서 너 턱선이 빗살무늬 토기 같은데 이러고 놀고 있다고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요. 한국사는 제일 그때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내년에 학생들에게 한국사 절대 부담 주지 마시고 중삼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사는 단기로 완성할 수 있는 강좌들이 EBS에서도 많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시면 되니까 한국사는 좀 부담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4교시에 시험 보는 게 탐구 영역 과목인데 지금 현행 중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올라가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때는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중에 어느 과목을 골라서 볼 수 있다. 내가 사회탐구 두 과목을 보거나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게 지금 약간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요. 사회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이러한 과목들이 있어요. 일반 사회과목으로 사회문화 사회문화 과목은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거 배우는 거고 경제 정치와 법 남학생들이 주로 많이 좋아하는 과목이거든요. 한국지리 과목명 아시겠죠. 세계지리 제가 담당하는 생활과 윤리 제일 재미있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은 생활과 윤리 부모님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에 배웠던 윤리가 바로 윤리와 사상입니다. 소크라테스 나오고 머리 아팠던 거 그런데 생활과 윤리는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배우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생윤 사탐 중에 약간 좀 재과목이라 제일 많은 학생들이 보는 게 생활과 윤리고 역사는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가 있어요. 이 과목 중에 학생들이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번째는 과탐은 물리1 물리2 화학1 화학2 생명과학1 생명과학2 지구과학1 이렇게 8과목이 있어요. 내가 수능을 볼 때 그래 나는 생활과 윤리 한 과목 그리고 생명과학 한 과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모두 발언하셨지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대학교에서 우리 대학교에서는 이공계 인재를 뽑겠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과학탐구 두 과목 본 학생한테 가산점을 줄 거야. 라고 하면 학생 과탐 두 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여러분 자제분께서 내년에 입학하셔서 고등학교 1학년 공부할 때 탐구과목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기도 한데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아직 욕심 내려놓으라고 했죠. 탐구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과목 안 배웁니다. 고1 때는 부모님 세대와 다르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이거는 비수능 과목입니다.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저 사회탐구과목과 과학탐구과목 중에 학교에서 고르게 되는데요. 학교가 여건상 과학의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그 학교에 계시고 여기는 8과목 또 아까 사회탐구과목 정말 많죠. 이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그 학교에 계신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내 자제가 무슨 과목 어떤 과목을 보게 될지는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내년도에 내 자제가 고등학교 여러분 중3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 과목을 골라야 되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생활과 윤리가 실제적 지표로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봅니다. 인문계 학생 중에 18만명 정도가 생활과 윤리 시험을 봐요. 제일 많이 안 보는 과목이 뭐냐면 무엇일까요? 어려운 거 뭘까요? 어려운 거 자 생활과 윤리 다음에 사회문화입니다. 그 다음 한국지리 제일 어려운 경제는 전국에 만명도 안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학교를 입학했더니 우리 학교는 경제 과목을 가르쳐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학교에서 경제는 배우지만 수능은 무엇을 본다? 사회문화를 본다. 이래요. 학생들이 그럼 당장 그려보세요. 내 자녀가 학교에서 경제를 배우는데 수능은 사회문화를 본대요. 그 다음 내 자녀 학교 사회 시간에 뭐하고 있을까요? 무섭지 않나요? 저도 그런 거 겪어요. 제가 생활과 윤리를 가르쳐도 생활과 윤리 수업시간이에요. 학교 수업시간 부모님 세대랑 다른 거예요. 학교 수업시간 되게 신성한데 생활과 윤리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학생 책상에 한국지리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는 거죠. 너 왜 지리권했니? 저는 생활과 윤리 수능 안 봅니다. 너 내신은 어떻게 할 거야? 수포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학교에서 2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그 과목을 배울 건데 그 과목을 내려놓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한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경제가 선택자 수가 적다 해도요. 학교에서 경제 과목을 1년, 2년 동안 배우고 수능 보게 되면 충분히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지금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에 학교 진학하고 내 자녀가 2학년 올라갈 때 그 학교에서 내 자녀가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난 거죠. 내년에 내 자녀가 입학할 때 지금은 다른 과목을 내려놓고 일단 국어, 영어, 수학을 하루에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EBS가 많이 도와줄 텐데요. 아까 듀냐라는 거 모르시는 거 보면 중3 학생들도 솔직히 EBS 관심 없어요. 그래서 현장 가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EBS가 유료인가요? 이런 질문도 해요. EBS는 무료입니다. 모든 전 강좌가 다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가입만 하면. 그래서 예비 고1 학생들은 아까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요. 대다수 학교에서 부교제로 많이 채택하는 것도 올림포스 같은 EBS 교재 많이 선택해서 해요. 내신시험도 출제를 할 때 있고 이 올림포스는 강좌가 다 당연히 EBS 사이트 EBSI입니다. EBSI 사이트에서 제공이 되고 두 번째, 아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있다 했죠. 내년에 여기 중3 학생들 학교 진학하게 되면요. 학교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은요. 학교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강의식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용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EBSI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과 관련된 개념 완성이라는 책으로 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좌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도 그렇고 중3 학생들도 그렇고 벼락치게 해봤죠. 공부 그런 강좌도 있어요. 학교 시험 3주 완성이라고 학교 시험을 대비를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단발성 강좌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수행평가가 중요한데 수행평가와 관련된 컨텐츠도 있으니까 EBSI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EBSI에서 좋은 점은 또 무엇이냐면요 선생님들 여기 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국어 김민성 선생님, 영어 주의원 그 다음 과학 정유빈 선생님, 수학 그 다음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선생님들 메인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여기 Q&A라고 있어요. 수강한기도 있고 그래서 이 선생님을 내가 직접 안 봐도 여기다 내가 궁금한 거, 질문 그리고 내가 이 선생님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게 되면요 이름은 당연히 가려지고 가려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마음껏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 저도 여기서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학교 선생님한테 못했던 이야기들 여기는 중3 학생들 여기 들어가셔서 하셔도 돼요. 물어봐도 되고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대학교를 갈 때는 그렇다면 EBS를 가져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또 여기 있는 중3 학생들 좀 궁금한 거 있잖아요. 내가 대학교를 지금 이 수준에서 어디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학교에서 좀 물어보기 뭐하죠. 그렇죠? 그때 또 EBS를 활용하면 좋은데 EBS i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EBS 대입상담십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질문자가 상담 글을 작성하면 그 상담 답변 선생님 배정이 되고 18시간 이내에요.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학교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내년에 입학하셔도 여러분 똑같아요. 고등학교랑 입학해서 담임 선생님 만나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대학교 어디 갈 수 있어요? 이거 난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EBS i에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얼굴 안 보이는 그분과 대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마음껏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EBS i 사이트를 고등학교랑에서부터 접근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뭐냐면 듀냐 공감이라고 부모님들께서도 좀 접근을 시킬 때 야 공부한 사이트니까 들어가 봐. 이게 아니고 야 EBS i 사이트에서 이벤트 한 대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 하면 접근 좋잖아요. 이벤트를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상품도 제공하는데 제가 봤던 이벤트 중에 재미있었던 이벤트는 뭐냐면 EBS 강사들 이름 가지고 삼행시 짓기 이벤트가 있었어요. 제 이름 가지고도 한 번 했는데 1등이 뭐였냐면 김종이 가지고 김, 김치는, 종, 종같이 김치가 익, 익어야 제맛이지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또 재미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건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만 운 띄워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김, 김서린 창가에 종일 그대 얼굴 그리고 나니 익어버린 내 얼굴 노을빛 같아라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쓴 거 아니거든요. 그러한 재미있는 접근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매달 EBS에서 이벤트를 하니까 그런 걸로 우회적으로 학생들한테 접근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했던 입시설명회는 EBS 사이트 들어가면 또 입시설명회 다시 보기가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했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또 중3 관련해서 제가 한 거 말고 다른 강사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굳이 현장 가지 않으셔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진 하나를 가져왔어요. 신랑 김왕배 분 신부 김영자 양 누구냐면 저의 아빠 엄마입니다. 그분의 소중한 자제 제가 태어났죠. 여러분 옆에 자제분과 함께 오신 분들 자제분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모습은 온데간데 없죠. 이때는 전쟁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 사진 보여드리면 눈가를 훔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때는 너무 예뻤거든. 다 좋았고. 그런데 어쩌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왜 20살 명의를 항상 들고 다니냐면요. EBS를 토대로 부모님들한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 고등학교를 자제분 입학하는데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을 때만 보니까 집에서는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죠. 부모님들께서는 이걸 믿어야 되는데 못 믿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내년에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학교 학생이 진학하면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학교에서 학교 설명회 할 거예요. 고등학교 설명회. 가서 담임선생님 만나보고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도 그 설명회 끝나면 부모님들 이렇게 많이 오세요. 고등학교 1학년 관심 많으니까. 3반에 35명이면 어머님들 아버님도 한 20명 오셔가지고 상담 막 하게 되죠. 학생이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야간 자락시간이 이루어지거든요. 부모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혹시 그런데 저희 자녀는 대학 어디 갈 수 있어요? 물어봐요. 관심 갖잖아요. 부모님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에 오래 있다 보면요. 대충 이 학생 입학해서 입학 성적 이 정도면 이 학교 졸업했을 때 대학교 이 정도 가겠다.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한테 그거 알려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머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다 하신다던데 좀 알려주세요. 여기는 갈 수 있을까요? 표정이 드러나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그러면 제 부모님이 네 알겠습니다. 저 집에 가기 전에 아들 남고 있었으니까 아들 공부 잘하는지 한 번만 보고 갈게요. 그럼 제가 그 꿈을 안됩니다. 그런데 안됩니다 해놓고 똘각똘각 아니면 아버님 구두 소리 들려요. 보러 가. 저녁 9시 반 내 자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기 앉아있는 수험생 그날 10시 자록에서 끝나고 집에 갑니다. 띠띠띠띠띠 거실에 아빠 엄마 전투력 상승 앉아있죠. 너 여기 앉아봐. 그러면 이제 왜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 너 대학 못 간대.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너 못 간대. 그랬더니 누가 그래. 너희 담임 선생님 그러다라. 엄마 내가 얼마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 알아? 알지. 보고 왔거든. 전쟁의 서막을 알려요. 이게 대다수 집안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 설명회 끝나고 나면 학교 다음날 제가 출근하잖아요. 학생들 막 눈 이러고 선생님 어제 왜 그러셨어요? 이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좀 정말 이게 말은 쉬어도 잘 안되더라고요. 내년에 고등학교를 자녀분 입학하시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험생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아무리 그렇게 멀어 한들 너 담임 선생님 대학 못 간대. 넌 가지도 말고 넌 재수해. 이런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잘 생각하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짧은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던 학습법과 또 중3의 고1, 예비 고1 마인드 가지고 내년에 보다 EBS와 함께 함께하는 따뜻한 수험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